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건강온웨어 시간입니다. 방송 전에 미리 보내주신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하나하나 해결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분은 제가 골랐습니다. 저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저는 서비스 직업을 가진 42살의 남자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다 보니까 퇴근 이후에는 꼭 맥주 한 캔을 마십니다. 서른 살부터 해마다 건강검진을 꾸준히 또 하고 있는데요. 3년 전부터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뱃살 때문인지 나이가 들어 보이고 또 고지혈증, 고혈압도 주의 단계라고 나와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매일 아침 물을 먹은 스펀지 마냥 몸이 늘 무겁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 아나운서님의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 상황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회로가 보상회로, 리워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먹는 거나 음식이나 술 이런 걸로 풀게 되는데 긍정적으로 산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독서를 통해서 좀 배출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맥주로 풀면서 나타나는 게 복부 비만, 특히 독소가 쌓이면서 복부의 내장 지방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염증 매개물질들로 인해서 만성염증으로 가고 그런 부분들이 대사증후군으로 지금은 질병이 아직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고혈압, 고지혈증의 어떤 주의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늘 피로하고 무겁죠. 이런 경우를 해독의 정증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만성염증을 빨리 막아줘야지 더 큰 질병을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받아볼게요. 이번 여성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분식점을 운영 중인 65세 여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 점심 한 끼 정도 먹다 보니까 퇴근 후에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밥을 먹고 잠에 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갱년기 이후에 갑자기 체중이 늘어났는데 젊었을 때는 쉽게 살이 빠지더니 갱년기 이후에는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운동을 해도 반응이 없고 얼마 전에는 무릎 관절염까지 생겼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일을 하시다 보면 식사를 좀 건너뛰거나 하셔서 우리가 하루 한 끼는 심리적으로도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언젠가는 드셔야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식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특히 우리가 밤 8시 이후에는 모든 저장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에 먹어서 활동해서 다 공급과 어떤 소비의 패턴을 끝난 상황에서 8시 이후에 먹으면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비상사태를 위해서 저장이 되는데 하필이면 지방이거든요. 지방이 우리가 9킬로 칼로리의 1g당 고효율이 되는 연료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축적을 하게 돼서 아마도 우리 몸의 체중 조절점이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복부에 내장 지방이 계속 쌓이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또 만성염증으로 오래 서 있으면 아무래도 무릎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랬을 때 무릎에 관절염, 그러니까 오래 썼다는 이유, 퇴행성이 아닌 이유로도 이렇게 관절염이나 통증 질환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야식 증후군 어쩔 수 없이 야식 그리고 복부에 비만 그리고 통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해독이 필요하십니다. 이 두 분은 말씀대로 좀 비움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분은 비움 단계는 들어갔는데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장품 판매직 일을 하고 있는 39살의 여성분인데요.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요. 10kg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감량하는데 문제는 요요입니다. 요요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미역과 해독주스가 디톡스에 좋다고 해서 먹으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찡하는 듯한 두통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 조교기나 온열찜질을 하면 뭔가 몸이 가벼워지는데 이런 것들도 독소 배출을 돕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일단은 조교기나 온열찜질은 당연히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고 상렬한이라고 하는 이 아래쪽을 냉기를 배출하면서 훨씬 나은 순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고요. 지금 보시면 어찌 됐든 요요를 지금 반복하고 계신데 요요가 오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수분이나 근육량을 소실했을 때 무작정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체중을 감량을 하고 내 몸이 비상사태에 돌입했다는 신호를 보내면 반드시 그에 대한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나면서 요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음식들을 다 드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 또는 체중 감량 이런 해독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맞지 않는 음식들을 먹지 않는 그러니까 배제를 하느냐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음식은 나중에 우리가 불필요할 때 영양의 공급의 차원에서 충분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늘적 단식을 하지만 무작정 그냥 아예 안 먹어버리는 것도 또 다른 이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몸에는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 나한테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걸 배제하지만 꼭 필요한 어떤 효소라든지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미네랄 비타민 등등을 섭취를 하면서 같이 한 번씩 가끔씩 가늘적 단식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냉증을 해소하는 것이 또 다른 아까 보양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톡스는 그냥 무작정 비워내고 내가 버려버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비우면 비우는 장기들을 조절해주고 부족하다면 그것들을 채워주는 특히 내가 차갑고 냉증이 있다고 그러면 그 냉기를 몰아내주기 위해서 온열료법을 쓰는 것이 그 해독의 또 다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폐물과 독소를 빼내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 체내 노폐물의 3분의 1은 피부의 땀샘을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하거든요. 바디브러시나 표면이 까끌한 타올로 몸을 쓸어주면 좋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방으로 알아보는 해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통 즉 불통이라고 해서 통하면 아프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들이 위에서 아래로 잘 통하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상하로 잘 통한다면 이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영양분 그리고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산소가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 몸이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랑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게 된다면 불통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불통하면 즉 통하지 않으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어떤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잘 지켜주신다면 그 치료에 상당히 도움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독에 관해서 도움 말씀 주신 송영길 한의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암 발생률 1위는 위암입니다. 이 위암이 2030 세대도 역시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음 주 건강 좋은 날에서는 초기 발견하게 되면 완추율이 90% 이상이라고 하는 위암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암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자막 나오고 있죠. 여기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 좋은 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오는 14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책임감 있게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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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